악성 훅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김경진 프로입니다 악성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릴리스를 과도하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헤드와 샤프트가 내 몸 뒤쪽으로 많이 제쳐지는 동작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시면 크롭헤드가 다치면서 과도하게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면 대각선으로 클럽 에임 스틱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풀스윙이 아닌 하프에서 하프스윙까지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팔로우 구간대에 치고 나서 에임 스틱 위에 샤프트가 평행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과도하게 클럽헤드가 다치면서 들어왔던 게 스퀘어로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고지를 만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에 샤프트가 평행되게 될 때는 손보다 항상 클럽이 앞쪽에 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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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